7월 임시국회가 그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7월 국회는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 구체적 민생 성과를 도출하는 국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판별할 중요한 시험대였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미래통합당이 7월 임시회에서 마지막까지 색깔론과 국정 발목 잡기에만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주거 안정과 권력기관 개혁, K-방역 강화 등 핵심법안 20건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총 13건에 달하는 종합적 입법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정은 이번에 마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주택이 투기와 탐욕의 대상이 아닌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주거의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위협하는 부동산 투기 광풍을 이번만큼은 바로잡을 수 있도록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당정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 점검 체계를 구축해 모든 유형의 시장 교란 행위를 반드시 퇴출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 후속 제도 개선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거 패러다임 변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서민과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 확대 정책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8.4 공급 대책으로 서울권에 약 26만 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인데 수도권 신규 주택 부족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당과 정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새롭게 도입된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사업의 정착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주택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장의 수요를 감안해 세대별 공급 면적을 넓히고 다양화하는 등 입주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사업 수용성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 재건축 지역의 시범단지 발굴을 신속하게 진행해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사업이 모범적으로 착근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후속 입법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당정은 주택시장의 안정과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이 정상을 되찾을 때까지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